제니윈의 미니앨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솔로앨범으로 돌아온 선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이제 첫 앨범으로 이렇게 제니윈이라는 제목의 미니앨범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. 진정성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다섯 가지 곡을 제니윈의 미니앨범에 담아봤어요. 지금 빛을 사용해서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빛이 비췄었을 때 반사되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잖아요. 색감들을 많이 표현하고자 이렇게 컬러풀한을 사는 것 같아요. 지금 이대로 항상 꿈꿔왔던 이 순간 기억해 너와 나 반짝이는 너의 눈빛 Now I'm ready to, ready to go 최대한 그냥 저와 어울리고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그런 느낌을 많이 담아서 인상과 컨셉을 맞춰봤는데요. 최대한 그냥 저와 어울리고 저는 뭐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작가님의 잘 이끌어주셔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. 이렇게 재밌네요. 눈에 좀 박아봤습니다. 잘 아니다. 다시다시 드라마 이것이 하나 둘 여러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메이크업에도 보시면 그냥 큐빅이 아니라 굉장히 컬러감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.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셨던 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멋진 스태프분들과 포토 직장인과 함께 잘 이끌어주셔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물 작업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. 여러분 많이 좋아해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